아까 민희가 너한테 이렇게 영상 하나 찍었어 영상? 한번 이거 봐봐 민희가? 어우 눈물 나오겠는데 안녕 뭐야 민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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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엄마가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을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민희가 있잖아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평범한 거지만 민희한테는 모든 게 기적이지 이렇게 한 날이 그렇죠 민희 왜 이렇게 이뻤었어요? 네 iani 잘생겼다 아기 때 너희가 진짜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아휴, 귀여운 너. 아휴, 귀여운 너. 아휴, 귀여운 너. 아휴, 그런 영상을 남기고 저러고 나타나. 아휴, 저걸 타고 다니면서 소리가 안 났나? 누나, 엄마도 사랑해. 어, 민희가 과연? 민희가 좋아하면 대박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두부 올려줄까? 할까요? 못난다. 고추장이 들어갔는데? 오, 잘한다. 맛있어, 맛없어? 과연. 누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이씨. 아기들도 잘 먹는데 우리 민희같이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 사람도 잡았어. 야, 또 검증 통과했어. 아이씨. 거기서 잡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